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 원격수업으로 만나는 세계문화체험학습 세번째 이야기, 세계놀이문화체험학습 샘네노!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하늘과 초안의 나라 몽골에서 온 유소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놀이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세계인의 친구들은 어떤 놀이를 아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세계의 놀이 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 놀이실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앞에 있는 놀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번째 놀이는 인도의 미군게임입니다. 색구슬 움직이면 중앙으로 옮기면 됩니다. 두번째 놀이는 미국의 케넥트부입니다. 여러분, 빙거겜 잘 알죠? 빙거겜처럼 가로, 세로, 태각선으로 같은 색 4개를 먼저 넣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세번째 놀이는 일본의 케네마 놀이입니다. 공을 위로 던져서 받침대 위에 놓으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번째 놀이는 중국의 콩조입니다. 두개의 근에 물의 시계 모양의 물질을 굴려서 노는 놀이입니다. 다섯번째 놀이는 유럽의 코인사키입니다. 나무로 된 병 위에 코인을 사는 놀이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세워주세요. 닮은 꼴 놀이 자,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 한국에 어떤 놀이가 생각나나요? 맞아요. 제기예요. 한국의 제기와 닮은 다른 나라의 놀이를 찾아볼까요? 필리핀에는 시빠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는 따가오라는 놀이가 중국에는 찌엔찌라는 놀이가 있답니다. 몽골 전통 놀이 이번에는 선생님의 나라, 몽골의 놀이 샤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샤가인은 양의 복숭아 뼈로 하는 몽골의 대표적인 전통 놀이인데요. 다양한 놀이 방법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샤가의 모양을 살펴볼까요? 이건 낙타 이건 염소 이건 말 이건 양이에요. 샤가를 이용하는 말 견주 놀이는 워크북에 안내되어 있으니 워크북을 보고 해보세요. 지금까지 세계의 놀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놀이를 함께하면 여러 나라 친구들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과 함께 몽골어로 인사하며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게요. 파이팅!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 정확히 안에 있는 전통 놀이를 만들어주세요. 2 2 2 3 6